한 조각 남아있는 퍼즐 맞추면 끝나버리는 게임 이젠 또 다른 게임의 시작 Oh why am I so confused now? 홀로 남아있는 퍼즐 눈앞에 다가와버린 뒤엔 알면서도 눈을 돌리게 돼 I can solve this puzzle babe How do you think about that baby?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해 baby?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난 오늘의 답을 알아야겠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그래 내가 지고 있는데 결국 먼저 끝내야만 하겠지 어려운 문제 곁에서 그래 사실 난 말야 마지막까지 갇혀갈 맘은 없었어 하지만 언제까지나 피할 순 없는 거야 한 조각 남아있는 퍼즐 맞추면 끝나버리는 게임 이젠 또 다른 게임의 시작 Oh why am I so confused now? 홀로 남아있는 퍼즐 눈앞에 다가와버린 뒤엔 알면서도 눈을 돌리게 돼 I can solve this puzzle babe 그때 너도 알고 있었잖아 거의 다 완성됐단 걸 근데 우린 바보였었나봐 서로 피하기만 하나 모두 망쳐버린 것 같아 아님 내가 실수였던가 이젠 거의 다 버린 거야 마지막은 내가 할게 그래 사실 난 말야 마지막까지 갇혀갈 맘은 없었어 하지만 언제까지나 피할 순 없는 거야 한 조각 남아있는 퍼즐 맞추면 끝나버리는 게임 이젠 또 다른 게임의 시작 Oh why am I so confused now? 홀로 남아있는 퍼즐 눈앞에 다가와버린 뒤엔 알면서도 눈을 돌리게 돼 I can solve this puzzle babe I can solve this puzzle babe I can solve this puzzle babe 한글자막 by 한효정